검은이 형이 노란색 검은이 형이 뭐 때려야 돼 검은우 파이팅! 검은우 강아지네? 귀엽네? 어! 부쌌다 정현이 형이 노란색인가? 나 노란색 야 놔 놔 어디로 가나요? 놔 먼저 놔 아 놨어요 놨어요 놨어 놨어? 놨어? 놓은 거 맞지? 정현이 형이 안 놨어 이거 이걸 먼저 연습해야 돼 하늘보고 마우스 양쪽 클릭 하늘보고 마우스 양쪽 어이씨 야 야 야 너 깨끗해 아 이거 미안해요 아 팔아퍼 가자 오케이 오케이 다음 애가 마차로 어 검부야 너 왜 이렇게 신났어? 이거 너무 재밌어 가자 어디 마차로 가자 여기 아 검부야 검부야 어 어 잠시만 어 좀 가까이 해주네 검부야 아 야 검부야 너 친절하다 친절한 검부씨 어 어 아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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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야 야야 검부야 문 열었어? 열었어? 아 형이야 형이야 형 건부야 형이야 건부야 형이야 건부야 아 아 아 아 아 어디가 하하 하.. 아.. 알겠어.. WR! 알겠어x7 야, 가까이 붙이려구?. 어이 Lemme 나. 졸다 떨어진다. 야, 나와.. 아 이거 뒤에 일단 앞으로 점프해야 되나? 손 들고 손 들고 가서 올라가는건 이제 마스터했고 저기 시체 한명 떨어지네요 건물 너 어디갔냐는데? 안 안 줘 건물 왜 이렇게? 건물 이거 어떻게 돌렸냐? 요 살려주세요 에잇 에잇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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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를 잡기 좋게 해놨어요 놀게요 놀게요 아 몰라 몰라 놀게요 아아 아아 점심 잡고 있어 아아 아아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 살려주세요 알겠어 알겠어 놔봐 노면 살려줄게 진짜 노면 살려줄게 아랭이 계세요 야 안죽었네? 머리 머리 안죽었네 안돼 올라와봐 머리잡아 대인형 대인형 야 여기 야 이럴때는 원래 버려야되는건데 다죽어 안돼 용차 지금이니 아아 저 살려줄게 살려줘 내가 살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나봐 으쨰 검부야 검부야 야 검부 정현이 밟고 올라가는데 나 밟지마 안돼 야 내가 너를 다 밟고 올라가 야 안돼 너 살려주세요 검부야 그거는 내가 살려주고 싶어도 검부 검부야 이건 좀 아닌거 같애 여기 아늑한데요? 야 신선도름 할수있어 나 가봐라 빨리 형 와봐요 와봐요 아 오케이 씨 야 여기 여기 지금 아늑한데 여기 와 와라 아아 아 아 아 아 야 거의 야 정현이 그냥 인형됐네 저 저 인형이 아 아 여러분 이거 합동 합동 게임입니다 여러분 타주세요 타는게 왜이렇게 빡세니? 형 먼저 타요 어 잘 탔다 잘 탔다 rut 요요요요요요 야 형 우리 밥 두 입만 먹어야ança 알겠사 형 제가 끌고 갈게요 형 형 형 형 형 형 좀 무겁네요 요새 밥을 많이 먹어서 아 이거 파도 치는 거네 엄마 같이 끌고 하자 잠시만 여기 가도 돼? 점점 깊어지는데 수심이 야 너 물귀신 아냐? 아하 야 야 보트 쪼다 갔다오면 어떡해 야 뭐야 건부야 너 잉보스터지 아 이거 점프하면 돼 어딘가세요 이런 일은 선수가 해야죠 야야야야야 건부야 건부야 너 손으로 열심히 돌리는 중 영차 영차 야 야 돌리는 거 맞아 왜 얼굴만 돌아가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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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어 아 아닌거 같아요 아닌거 같아요 살았어? 안되었어? 건부야? 수정됐나? 건부야 좀더 아 잠시만 운전 더해야겠는데 형 이거 오늘 주.. 형 형 저기.. 잠시만 긴급사항 긴급사항 저.. 저 데려가요 아 미안.. 건물.. 건물야 잘 있어 건물야 거기서.. 거기서.. 행복해야돼 저.. 저 왔어요 저도 야 너 어떻게 왔어 야 반갑다 야 왜 어디가 어디가 야 왔네 건물 조절 됐네 뭐야 야 건물야 일로와 건물야 일로와 건물야 일로와 건물야 건물야 어린거 아닌거 알지 건물야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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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살려줘 살려줘 형이 잘 못했어 일로와 일로와 건물야 형이 미안해 너 왜 이렇게 힘이 약하냐 일로와 야 니 따라와 형이 미안하다 했지 형이 미안하다 했지 이거 어때 야 이거 또 움직이는데 이걸로 뭐하라고 나 나 나 나 나 진짜 나 진짜 나 아.. 형 먼저 도전하고 있을게 아.. 잠시만 건물야 형이랑 마다에 한번 뜨고 갈래? 헬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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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헍 어 두손으로 어허허허 아허허허허허허 거무굿 아이고 지나쳤네 안뇽 안녕 다음생에봐 안녕 여기 여기 두명 필요없어 뭔가 한번 가보고 싶었나봐 알겠어 알 겠 못웃긴네 오케이 왼쪽 가고 야 나 못갔는데? 형 왜 못갔어요? 지금이라도! 얍! 안 돼! 맞겠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면서 살았니? 액! 리방 좀 해주세요 방사님 나 왜 물에 빠지죠 리방했는데? 형 범인이라서 봐봐 얘가 이거 너무 높잖아 그래서 배에다가 아야야야야 벌병아 너무어야 햄병아 내가 해볼까? 힘재병? 네네네네 형이 너 저기 보내줄께 이해되지? 저 작은 돌을 야 됐어 나 배 밀었어 야 벽을 밀었어 배를 밀었어 오후 형 빳빳빳빳 야 무겁다 줘 빠살빳빳빳빳빳빳빳빳빳빳빳삐 어 어 나 앞에 안 보여 형들 빨리 좀 걸어봐 아이 건배야 머리 잡지 말고 야 얘네라 빨리 야 야 야 나 앞에 기술 으악 기술 뭐야? 야! 인가보네 그냥 파코너로 아 잠시만 야야야 검부야 검부야 와 대윈이 형은 밀어넣고 가네 대윈이 형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 형 어디? 여기여기여기여기 아하 아 이렇게 간 거 아니었어? 여기로 왔죠 좀 위에서 야 우리 검부 또 어디 정찰 갔어? 검부야? 아 검부 오늘 약간 오늘 드려식 동선이다 너 오늘 카종 위주네 세렴? 우리 근데 너무 오라 어어 엄마 엄마 아 아 우취 엄마 너 영접하는 사람 같아 야야야야 야 아니 이거 야야 야 파쿠드 파쿠던데 이거? 고고고 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나 이 파쿠르도 해봐 저 잠시만요 간다아잇 아이 건물 건물 아악 아 아 야 파쿠라겐 좀 먼데? 뭔가? 어? 건물 해낸거 아니야? 아 거의했다 거의했다 아 아 아 여기로 가는건가? 가보자 여긴데 방금 아